얼마 전에 모 대학을 앞으로 갔는데 거기 중국집에 갔더니 메뉴에 한글이 없더라고요 다 중국말이고 그 도와주는 사람도 다 중국이고 거기 일하시는 분도 다 중국이고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도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버는 게 거기 있을 때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만 할까요?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중국 도시에 가면 거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개인과 도시 간의 게임이에요 도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더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하이브레인 엑스십니다 두뇌의 유출 젊은 사람들 혹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머리 쓰는 IT 이런 쪽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제가 이 게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고 오케이 좋다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스카이프 한 번에 통하면 됩니다 그냥 위성 전화로 한 번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더니 일하러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은 망하는 거죠 그 돈을 갖다 쓴 걸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이렇게 다 쓰면 모를까 한쪽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갖다 육성을 해서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꿈을 꿔요 딴 데서 잘 교육시킨 학생들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라는 만용이 있습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올 거야 돈만 주면 그리고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았기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전쟁통이 지금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무크입니다 무크는 인터넷 강의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스탠포드 강의를 들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MIT 강의도 그냥 거의 그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무크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미국에 있는 메이저 대학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첫 번째 중국에 있는 대학생이 무크로 MIT의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다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레터를 보내요 레터를 보내서 당신 강의 다 들었고 당신 프로젝트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 대학원으로 갈게 라고 하면 정말 전화 한 통으로 대학원으로 바로 갑니다 예전 같으면 특정한 중요한 대학에 학부부터 올라왔던 아이들을 갖다 키웠는데 이제는 미리 알아서 크고 있죠 중요한 대학의 교수는 애들이 크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뿌렸을 뿐입니다 뿌리고 강의를 갖다가 제공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똘똘한 학생들이 계속 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와서 바로 나의 연구실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던 대학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가 다른 쪽에서 오는 인력을 갖다가 쉽게 뺏기 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G로 시작하는 메이저 회사가 미국에 있는 메이저 회사가 우리는 대학교 졸업장 안 보고 무크 강의 중에서 이 강의 이 강의 이 강의 들은 걸 우선시 한다라는 내규만 만들어도 내규만 만들어도 모든 대학의 디플롬 위치가 다 흔들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벌이 시험으로 뽑는데 우리는 학력 안 본다 평등하게 다 뿌릴 거다 남녀 안 본다 단 무크에서 뭐뭐뭐 강의 해가지고 어떤 면허증이 있는 걸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와이어가 됩니다 와이어가 되기 직전이죠 지금 대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니까 그런 상태로 메트로폴리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지금 이 방송국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서로 가끔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동남아에서 오든 아니면 아시아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든 인근에서 오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타국적으로 올 거거든요 다른 대륙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주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도기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악수를 해야 되는 건데 두려운 거죠 낯선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반응을 하는 게 주로 미디어예요 이주노동자가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기서 집세나 옆에 있는 옆방 사람들이랑 같이 갈등이 벌어지는 걸 시트콤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줬어요 근데 말을 모르겠어 저 사람 말이 국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럼 집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즉 대도시로 되긴 했는데 다문화들이 모여서 벌어지는 대도시의 생활 습관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다음 세대들이 하겠죠 그러면서 내 친구는 피부가 초콜릿색이야 이런 얘기들을 어린애들이 하고 올 겁니다 너 누구 사귀니 그랬더니 이름을 외울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생기고 데리고 왔더니 정말 생소한 아이가 오고 눈팔한 애가 오고 이런 식의 그 문화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거냐라는 면에서 이해와 관리가 정말 필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도시가 발전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노인분들은 도시에서 어떻게 늙어갈지를 갖다가 상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도시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그런 키가 됩니다 결국은 도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을 꼭 생각을 해서 도시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